마땅 마땅 멀고를 받은다는 마음이 네 나? 베트랑 멀고를 받는다 너야? 이제 그럼 그럼 안녕하세요! 왜냐하면 제가 이 렌즈가 더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느낌의 느낌을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렌즈가 더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